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 먹어 뒤로 좀 물러앉아야 되겠다 내가? 먹게 아롱아 콧등아 아롱아 멸치 먹어 아롱아 아롱아 들어와 추운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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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등아 들어와 추운데 여기 후끈후끈하고 좋아 들어와 들어와 콧등아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여덟시간마다 얘네들이 밥을 먹더라고 계산해보니까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콧등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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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아롱아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배고프니까 온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둬요 산에 먹을게 하나도 없잖아요 까망이 데리고 왔네 이리 와 까망아 이리 와 까망아 이리 와 또 가까이 못 오지 콧등이 멸치 잘 먹지? 어제 짱귀를 안 빼고 줬더니 멸치 잘 먹지? 멸치 잘 먹지? 아침에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왔더라구 까망아 들어와 괜찮아 콧등이는 멸치를 이렇게 잘 먹어요 까망아 일로와 못오네 쟤 사람은 경기를 많이 해 네 까망아 일로와 일로와 까망아 멸치를 이렇게 잘 먹어 우리 콧등이가 콧등이만 먹고 까망이는 오지도 못하네 까망아 까망이는 오늘도 얼음이야 꼼짝도 못하고 있어 까망이는 오늘도 얼음이야 멍게 하니까 계속 멍게 안해 꼬망아 이리 와 이리 와 장갑을 끼고 그렇게 비비시는 거예요?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응 완전히 찰색 달라붙게 하려고? 응 꼬망아 코뚱이가 다 먹었어 멸치 대가리에만 탁 남겨놨죠?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이리 와 먹어 물 갖다 놨어 양이 많이 늘었네 꼬망아 물도 져야 되겠다 응 그리 over 그리 데이 그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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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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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